음악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 그 중심에는 어린이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4년마다 투표소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투표소를 찾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닌 만 3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입니다. 대통령 선거일 코스타리카의 어린이들은 이 투표소를 찾아 어른들처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의 결과는 개표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됩니다. 코스타리카의 청소년들은 이보다 3, 4개월 앞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별도의 투표소가 아닌 각 학교에서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선거 당일에 진행되는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아래 투표를 진행하고 개표 결과를 집계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각 정당으로 통보됩니다. 물론 어린이 청소년 투표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표소의 모습부터 투표 과정, 투표 용지와 투표 용구, 그리고 실제 후보자들에게 투표한다는 사실까지 기존의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심지어 각 정당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아이들도 산호세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버스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만 18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코스타리카. 그럼에도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이 미래의 내일의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선거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즐기고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정치인들에게는 미래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투표 결과는 각 정당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어린 시절 각인된 정당의 이미지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표심은 그 집안 어른들의 표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투표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게 됩니다. 코스타리카의 선거 모습은 그래서인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투표소 안내와 정당별 선거운동 지원, 투표용지 교부 같은 일을 어른이 아닌 청소년들이 도맡아서 진행합니다. 직접 선거 과정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거죠. 선거일의 모습도 조금은 색다릅니다. 코스타리카의 가족들은 축구팀을 응원하듯 각자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정당 색깔의 옷을 입거나 머리띠를 하고 투표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험 속에서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2015년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실시한 지구행복지수 국가별 순위에서 151개국 중 1위를 차지했죠. 어린 시절부터 자리 잡은 자신의 나라는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높은 시민의식이 행복한 나라 코스타리카를 만든 많은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4년 코스타리카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명의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등 이변이 일어났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어른들의 투표 결과와 어린이들의 투표 결과가 같았다는 겁니다. 2018년은 코스타리카의 대선이 실시되는 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토픽의 장현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선거토픽의 장현재였습니다.